이 집은 뭐야? 아니 이게 첫 코스예요? 메인 아니에요? 와... 이 첫 번째는... 대박이다... 굴... 생굴 생굴... 한국에서 꿀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 식료가... 행복해요. 네! 와... 아... 브라보... 마지막은... 너의 날, Greg. 하지만... 미국에서 이런 음식들은... 정말 맛있어. 정말 맛있어. 그쵸? 너무 맛있어. 정말 맛있어. 아마... 80유로? 10만원일 거야. 그쵸? 너무 비싸요. 네, 비싸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제... 다이퀸 도!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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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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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을 위하여. 아니... loss Span queer. 가장 약속은... 소가 애매한게. 몸에! 너무 약속은... 네, 저거... 다음날台에! 엉... 드디어 그저... 이제 무슨 순이 없을지? 목은 두 bed. 그리고 초콜릿을 먹었을 때... 하이팟은 야채λη. 음... 하하하하하하하... 음 음... 음... 맛있지, 맛있지. 이런 영상 찍어서 프랑스 친구한테 보내면 뭔가 와 얘 돈 많이 벌었다 이런 느낌이야 아 굿먹고 뭐해 나 플렉스 한다 굿블렉스 시키는 거다 시키 루카이몬 아 이거 아 델 레시아고 아 진짜 이거 있어요 오 아 진짜 아 진짜 루카이몬 시키는 거다 시키는 거다 시키는 거다 시키는 거다 시키는 거다 시키는 거다 그레고리 좀 무서워 잘 드시게 생겼어 산낙지 시키는 거다 시키는 거다 시키는 거다 시키는 거다 이야 진짜 잘 드신다 아 여러가지 다 드시네요 아 무서워 눈에 그림자가 이렇게 져서 아 또 나와요? 이게 대가 아니지 대박 겨울이 딱 찬 바람이 불면 저는 드는 생각이 아 대방어의 시즌이 왔구나 그치 그치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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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터 방어 윈터 방어 윈터 방어 윈터 방어 두개 한참은 두개 근데 물론 그치 굉장히 오랫동안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프랑스에 그냥 작은 조각 뭐야 네 4 뵈더 방어 이 두개 아 너무 맛있어 너는 왜 안하고 식사 깜짝이야 중간에 이제 간장 그럼 마치다니 추세오. 네. mixage. 난 이제 국수에 들어갈 것 같다. 국수에 들어갈 것 같다. 예. 제 생각은 유가가 안 돼. 예. 네. 이제 국수에 들어갈 것 같다. 자고 싶어. 그럼 가고 싶어. c'est 꽤 좋아. 정말 좋아요. 오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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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너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방어가 지방이 좀 있으니까 묵은지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죠 끝도 없어요 오케이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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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천천히 한 번만 더 먹기 음 맛있게 먹은 게, 뭐 못 먹은 게 두고루가 계속 concent돼 두고루는 일단 고추이기 이거 초고추장에 ê르가 아닌가요? 꼬마정geben개 꼬마정오빠 꼬마정IX 꼬마정조 꼬마정 꼬마정 오늘 원래 해 좋아하시는 분들은 딱 그것만 간장에 살짝 찍어 드시고 그러잖아요. 진짜 귀한 부위 먹을 때 소금만 뿌려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립. 네. 네. 같이 오는 모자마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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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으로는 이 팬의 끝에 대한 반가운을 좋아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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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이 시작은 올해가에 있는 시즌이 그리고 그니까 모두가 더보다는 걸 알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공연은 정말 정말 정말... 그는 오전, 여름, 겨울, 겨울, 겨울에 비닐을 많이 가득해요. 그는 그 시즌이 우리에게 가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는 모든 것이 이으라인입니다. 오늘의 아침을 만날때까지는요 오늘의 아침을 만날때까지는요 오늘의 아침을 만날때까지는요 좋은 시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퀄스에 맞춰서 맞춰서 수소 아, 신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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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칼하니 너무 맛있죠. 매워요. 그런데 매운 음식 좋아요. 아, 네. 네. 마지막에 파고인드. 네. 아, 코스가 엄청나요. 굴, 반어, 매운탕. 프랑스 음식이 아주 큰 개명사잖아요. 우리나라 횟집에 나오는 코스요리는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죠. 아, 매운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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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날 나갔어요. 이리ikes. 예정, plant에 climację. 면 오늘 헷갱게 스프리티 pontconsowie의